하하하하하하 콘서트 가는 거 좋아해요? 네 좋아요. 얼마나 자주 가요? 1년에 3번 가요. 그렇죠. 지금 여기 약간 알리나 씨 세 번 가요. 이렇게 좋아해요. 네. 이거 3일 아니면 3일. 좀 헷갈리긴 하죠. 우리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. 낚실린 낚실린 하는 거 좋아해요? 네. 좋아해요. 얼마나 자주 해요? 일주일에 한 번 해요. 네. 낚실린 씨 취미가 뭐예요? 저는 캠핑하는 거예요. 캠핑을 자주 해요? 아니요. 별로 안 해요. 캠핑을 얼마나 자주 해요? 저는 두 달에 한 번 해요. 좋아요. 두 분 너무 잘하셨어요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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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